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27페이지 7번 시험의 출제 및 채점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라고 했죠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27페이지 우리 교과서 7번 시험의 출제 및 채점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원칙 시도지사 예외국토부 장관이죠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출제위원 상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학 조교수 이상 이렇게 해놨던데요 우리 법조문에는 조교수 이런 거 아니고 경험이 풍부하면 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부정행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의 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여서는 안이 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1번에 2번에 보면은 41번에 2번에 있습니다 부정행위 41번 우리 프린터에 보면 5년을 12개를 정리해 놨는데요 1번 2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5년 보존이죠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대장도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토리지거래 허가구역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죠 그 다음에 명신탁자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조합 관련 5년 이상 유경험자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수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단연생식물재배지 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5년입니다 일반 농지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죠 5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1번에 2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적어보면 기억에 오래 남겠죠 눈으로만 보면 금방 돌아서면 이제 먹고요 한번 적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를 노트 한 페이지에 1번씩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 56페이지까지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8번입니다 시험의 실시인데 시험공고인데 시험공고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이게 개정됐습니다 이건 모든 다른 시험도 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된다 방송이 신설됐죠? 방송해도 됩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까지 2월 말이나 2월 28일이나 같지만 어쨌든 2월 말까지로 개정됐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개정사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90일이라는 숫자는 여기밖에 안 나오죠?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같은 말입니다 38번에 동그라미 6번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된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보기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2번 개정사항이니까 개정된 게 뭐가 개정되냐면 옛날에는 일간신문 또는 관보만 했는데 지금은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방송도 포함됐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계사법뿐만 아니라 한 60여 개 자격시험이 모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지문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시험 본다고 해놓고 시험을 안 보면 수수료 돌려줍니다 1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수수료를 과온압한 경우 만약에 2만 8천원인데 두 번 내가지고 과온압 초과해서 냈다면 한 번 낸 것은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입한 수수료를 전부 다 돌려주는데 아직까지 32번 시험을 봤는데 한 번도 시험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을 못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분들은 응시수료 돌려주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시험시행기관의 기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걸린 게 본인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코로나 걸린 분들 시험 못 봤는데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걸린 분 시험 못 보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아마 올해는 코로나 걸린 분도 공인계사 시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는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은 봤기 때문에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은 봤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공인계사 시험은 아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나비반 수수료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나비반 수수료 100분의 60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또는 암기 프린터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를 돌려줍니다 지금 우리 시험에 보면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약 34만 명 정도 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실제 2차 시험까지 보신 분이 8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9만 명도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가장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에 그 조회수를 보면 첫 주에 조회한 거하고 마지막 주에 조회하는 거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가 중간에 자꾸 공부를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 수업은 억지로라도 끝까지 수업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수업을 듣고 억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원 다닌다 생각하시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지 그냥 다음에 한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 자꾸 탈락을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수업은 제 시간에 맞춰서 꼭 듣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8번 9번에 있습니다 39번에 8번 9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여러분들은 이게 응시수수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1, 2차 같이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1차만 하면 물론 금액은 또 좀 더 저렴하죠 그렇지만 2차 시험을 직접 한번 경험하고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한번 경험을 하면 내년에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제가 시험을 15번 이상 시험을 봤는데요 직접 시험장에서 본 문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회 때 출제된 걸 됐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합격한 분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데요 지금 기출문제에 나온 거 봐도 이게 몇 회 때 출제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실제 시험장에 앉아 본 거는 몇 회 때 출제되는지 다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은 설령 불합격하더라도 반드시 2차까지 꼭 응시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28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28페이지 양가로 3번 합격자 결정인데요 합격자 결정을 보면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죠 1차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입니다 1차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자 2차 시험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2차 시험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대평가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1차 2차 모두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만 받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우리 대학교에서도 학점을 줄 때 30%를 A학점 40%를 B학점 30%를 C학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난이도 어렵지 않은 게 최소한 70%는 출제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30%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요 그 30% 포기해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집착하면 안 되고요 집중을 해서 모르면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계속 집착하고 있다가 진도도 못 나가면 안 되겠죠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균 60점만 받으면 합격이라고요? 과락 없이 수업 다 들으면 절대 과락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이게 모든 과목을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이나 학교론 둘 중에 한 과목은 또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인문사회계열 법학 전공하신 분들은 민법은 잘하지만 학교론은 잘 못하고 또 경제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론은 잘하지만 민법을 또 잘 못합니다 모든 과목 다 잘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렇지만 60점 받기는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6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일단 넘어가면요 모르는 거 집착만 안 하면 모르는 거 집착하다 보면 시간 안배를 못해가지고 부락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도 응시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꼭 우리 공전무에서는 모의고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는 다 모의고사 돈 받고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전문은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에 응모를 하면은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꼭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해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한번 보셔야 되겠죠 딱 정해진 시간에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종일 전과목을 다 본다는 건 힘들지만 시간 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제 시험처럼 응시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차피 집합금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 모여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꼭 응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외 우리 교과서에 보면 선발 예정인원을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하거나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다는 말은 상대평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대평가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한 적이 있죠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4회부터 9회까지 상대평가를 했는데요 그때는 2년에 3천명 선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8회 때부터 시험을 봤는데 8회 때 1천명밖에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9회 때 3천명 합격자 나왔습니다 2년에 그 당시에는 8회 때 어렵게 낸 이유가 7회 때 80점 받고도 불확히겠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3천명 선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국회에 상대평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정치쇼지 어떻게 보면 발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가지고도 상대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는데 지금도 상대평가할 수 있다고요?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그런데 굳이 그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는데 지금 국회의원 10명이 발의를 했는데 아마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은 상대평가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고요? 언젠가는 상대평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협회에서 지금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올해는 문제 쉽게 내면 좋겠죠? 올해 여러분도 합격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어렵게 내면 좋겠죠?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올해 합격하시라고요 이게 절박함이 중요해요 합격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지금 보면 10대보다 60대가 합격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60대는 꼭 합격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데 반해서 10대인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격증 따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합격률은 외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합격해야겠다는 망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예를 들면 올해는 최소 1만 명은 선발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올해는 최소 응시자 대비 20%는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15회 시험에 어렵게 나와서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을 보면 8회 때하고 15회 때는 어렵게 나와서 선발 인원이 1000명도 안 되고요 많이 뽑을 때 1회 때는 6만 명을 뽑았고요 14회 같은 경우는 3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 쉽게 나올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볼 수 없고요 올해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28페이지 양가로 4번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입니다 시험 합격자 동그라미 1번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상황을 공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당의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인데 시험에 2월 이내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45번에 보면 15개 1월을 정리해 놨습니다 1월인데 30일이라고 하면 X입니다 1월이나 30일이나 큰 의미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면 X라고요 1월은 31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고 28일일 수도 있죠 따라서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5번에 보면 30일 12개를 정리해 놨고요 45번에 1월 15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1월보다는 30일이 더 합리적인 숫자죠 28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재교부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 도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 교부한 시 도지사라고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 청문과 의견전술기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자격추소, 자격증지 모두 교부한 시 도지사고요 자격증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가태료 부과도 모두 교부한 시 도지사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는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정이 한 문제, 중계대상물 한 문제, 공인계사 제도 한 문제 해서 3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